지금까지 좋아했던 사람들은 다 만났어요. 100% 시즌 1 안 봤어요. 첫 내인이 나오더라고요. 알고 있는가? 몰랐어. 쳐다보지 마. 누군데? 뭐? 너 몰랐어? 몰랐어. 너 다 한 거야. 감기 증거. 누군데? 말할 수 없죠. 말해봐. 뭔 소리예요? 너도 몰랐다고? 몰랐어. 미친 소리네. 너무 빨개진 것 같은데? 아니 왜? 뭐가 문제지?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말하니까? 그럼요. 제가 이 얘기해요. 눈물이 날 것 같아. 너무 빨개진 것 같아. 너무 빨개진 것 같아. 좀 빨개진 것 같아. 네. 제가 지워드릴게요. 머리 엄청 짧았네. 사람이 있을 줄 몰랐는데 사람이 있을 줄 몰랐는데